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주말 자들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이 제가 유일하게 개인정비하는 날입니다. 1월 같은 경우에는 또 하루종일 수업이 있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데 오늘도 정신이 없습니다. 5인고 하니 이제 좀 영상 다시 좀 더 꾸준히 올리기 위해서 이래저래 좀 자한테 적합한 세팅값을 찾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화면도 다르죠? 그리고 마이크도 지금 이렇게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소리 어떻게 잘 들어가는지 영상 보시는 데에 불편함은 없으신지 피드백 남겨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그래서 굉장히 좀 간단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 영어 말하기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찾은 공통점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본인이 습득한 표현은 어떻게든 쓰려고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특히 이 습성할 뻔했어요. 이 특성은 국내에서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 달성하신, 도달하신 그런 분들에게서 이제 볼 수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표현을 배웠다고 칩시다. 전 이 표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케이블을 휴대폰에 연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선이 이렇게 길게 쫙 있어요. 그러면은 훅 something to something else, 그러니까 훅 A to B라는 이 표현을 써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훅 something to something else, 훅 A to B, A를 B에 연결시키다 정도로 한글로 기입을 하신 다음에 그냥 뭐 훅 A to B, 훅 A to B 연결시키다, 연결시키다, 연결시키다 이러고 마무리하시는 경향이 짓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공통적으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말하기 잘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성을 보면은 어떻게든 이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고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훅 연결을 지금 이렇게 좀 해야겠네. 마이크를 쓰려면은 To use this microphone, I'm going to have to hook this microphone to my phone first, 이런 식으로 I'm going to have to hook my cable, 아니면 hook this microphone to the phone, to my smartphone,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도 써보고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이거 내가 연결했었는데 그때는 뭐 잘 이제 실행이 안되더라. 아니면 잘 이제 뭐 작동은 안 하더라. Last time I tried to hook this to my smartphone, but it didn't work back then,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보는 거죠. Last time I tried to hook this microphone to my phone, but it didn't work well back then, 이런 식으로도 실제로 제가 써보임직한 말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문장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One more. 한 개 또 문장이 더 떠올라서 바로 또 공유를 하면요. Hook A to B에 대한 거. 네 이거 마이크 쓰려면은 케이블 연결해주는 아답터 있어야 돼. 이런 문장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아답터를 연결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또 바로 영어로 만들어보는 거죠. If you want to use this microphone, you're going to have to get this dongle that's going to help you hook your microphone to your phone.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운 표현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제 주변에서 지금까지 많이 만나온 분들,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분들 중에서 영어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깊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영어를, 시험 영어를 위한 공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어 말하기 기준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 영어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저는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특이니 영어 국내파의 경우가 그랬다라는 거. 두 번째 공통점이었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격이 내성적이면 굉장히 영어 말하기를 공부하는 데에 쉽지 않다라고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내성적이에요. 근데 이 내성적이라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영어를 할 때는 물론 제가 말을 하고 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람을 대할 때에 막 이렇게 외향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인싸가 아니라는 거죠. 핵인싸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사 쪽이에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제 주변에도 성격 자체가 내성적인데 영어 말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은 보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무조건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만 내 영어 말하기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성격이 외향적이셔서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 배우고 하면 좋겠지만 영어 말하기만을 여러분들이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 주변에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분들 영어 국내파 분들 순수 국내파 분들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굳이 외국인 친구가 없어도 영어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고 하니 혼자서 말해보는 거라는 거. 지난번 영상에 제가 한번 독백이라는 표현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모로로그 하는 거 그런 것들. 요렇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영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영어 말하기 잘하시는 분들에게서 찾은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무엇인고 하니 배운 표현은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을 한다. 제가 아까 예를 훅 A to B라는 걸로 가지고 예를 들었었죠. 예시를 보여드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법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없었다. 깊이의 차이는 있을지 한 점 문법 공부는 꼭 하셨다. 세 번째, 외국인 친구가 많으신 분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친구가 적은 분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공통적으로 했냐면 스스로 말을 했다. 대화 상대가 없더라도 가상의 대화 상대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 가상의 대화 상대와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요렇게 세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이 영상 좋아요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하기 누르셨는지 한번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관련된 것 그리고 화면 같은 거 피드백도 꼭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전대관이었습니다. Take care!